다른 길은 없다. 자기 인생의 의미를 볼 수 없다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삶의 현재 위치로기까지 많은 빗나간 길들을 걸어왔음을 알아야 한다.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영혼이 절벽을 올라왔음도 알아야 한다. 그 상처, 그 방황, 그 두려움을, 그 삶의 불모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. 그 지치고 피곤한 발걸음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처럼 성장하지도 못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갖지 못했으리라. 그러므로 기억하라. 그 외에 다른 길은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. 자기가 지나온 그 길이 자신에게는 유일한 길이었음을. 우리들 여행자는 끝없는 삶의 길을 걸어간다. 인생의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수많은 모퉁이를 돌아가야 한다. 들리지 않는가. 지금도 그 진리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. 삶은 끝이 없으며 우리는 영원한 불멸한 존재들이라고. 마르타 스모 삶은 끝이 없었고